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 건강 진단해드리고 있는 닥터비입니다. 여러분들 저 닥터비가 가져온 종목 플레이 도지 지금 엄청난 프리세일 인기와 함께 도지 관련해서의 90년대 향수를 이끌어낼 P2E 게임의 밈코인의 등장. 여러분들께 영상 많이 올려드렸죠. 근데 이 플레이 도지가 여러분들 기사가 나와요. 방금 전, 방금 전에 기사가 나온 건데 자 플레이 도지, 지금 프리세일, 지금 연간 수익률이 292%다.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도입이 됐다. 이렇게 기사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플레이 도지, 지금 이더리움 스테이킹 선보이고 있는데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연간 수익률이 바이낸스 체인, BNB 스테이킹 연간 수익률 대비 3배가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여기서 292%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은 이 플레이 도지 구매, 지금 너무나 궁금해 하시고 하고 싶으신 분들, 민코인 투자, 지금 플레이 도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더리움 스테이킹으로 스테이킹 꼭 한 번 더 높은 이런 수익을 가져가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하나 스테이킹 관련해서의 민코인 투자도 여러분들의 공략 충분히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지금 멀티체인 목표로 발표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기사에 언급되면서 투자자들 유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요. 지금 이 플레이 도지, 이더리움에서 출시되면서 BNB, 이더리움 멀티체인 프로젝트인데 이 통해서 두 블록체인 원활한 거래가 가능해져서 멀티체인 지지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요. 거기서 멀티체인이면 우리 도지버스도 있잖아요. 우리 세계 최초 6개, 6개의 민코인 도지버스가 있고 이런 핫한 민코인들 저 닥터비가 꽉 잡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꼭 한번 스테이킹 관련해서 그리고 이 민코인 도지의 민코인 관련해서 저 닥터비한테 많은 정보 다 받아가보시고 여러분들도 꼭 한번 민코인 성공 투자 이뤄내보시는 거 여러분들 꼭 한번 이뤄보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위 번호 010-2757-9181 도지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지금 플레이 도지 사전 판매 참여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많은 사이트들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지갑 연결부터 BNB 관련 토큰 충전 근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 닥터비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위 번호로 도지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 닥터비가 2, 3분 안에 해결해 드릴 겁니다. 우리가 24년에 정말로 알아둬야 될 민코인들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엄청난 폭발적인 민코인들 최고의 거래소를 소개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많은 투자자들 전세계적으로 민코인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24년에 사기 좋은 민코인 순위에서 여러분들 지금 플레이 도지가 1이죠. 민강아지 육성하면서 보상을 받는 P2E 육성 게임이다. 90년대 향수라고 초반에 말씀드렸죠. 다마고찌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다마고찌라는 이제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게임이 있는데 그 다마고찌 모티브로 한 P2E의 민코인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플레이 도지가 여러분들 프리세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워낙 엄청나 핫한 민코인 이슈와 함께 벌써 400만 달러를 앞두고 있죠. 곧 가격 인상까지도 별로 안 남았고 저 닥터비가 1단계 때부터 말씀드렸죠. 최초의 프리세일 민코인 빠르게 우리가 누구보다 저렴하게 구매해서 대박의 민코인 성공 투자 꼭 한번 이뤄내보시라고. 우리가 초기 투자자가 돼서 엄청난 이슈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서 로드맨 지금 거래소 상장까지 목표를 가져가고 있는 이 플레이 도지 여러분들 꼭 한번 잡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소문과 함께 공식 트위터 지속적인 발표들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플레이 도지 혁명을 일으킬 거다. 웹3와 P2E 관련해서의 민코인에서의 지금 엄청난 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표현을 대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아무런 민코인이나 제가 추천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많은 민코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페페 개구리 코인처럼 특정 초기 구매자가 돼갖고 이렇게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겁니다. 페페 초기 구매자들이 소액 투자로 7000배 이상의 수익을 보고 83달러 투자로 7940만 달러의 수익을 봐요. 지금 페페 초기 수 매수자가 소액 투자로 360만 달러의 차이 시련을 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프리세일 민코인 이 플레이 도지 입소문과 함께 지금 24년에 선정되어 있는 1위 민코인의 프리세일 여러분들도 꼭 한번 잡아서 대박 한번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위 번호로 도지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 대박 이슈는 우리 대박 대세에 따라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수만 가지의 민코인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의 엄청난 1위 24년에 최고의 기대작 1위 민코인 플레이 도지 여러분들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 지갑 연결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스테이킹 관련해서의 우리 이더리움 관련해서의 더 높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어떻게 진행하는지 저 닥터비가 여러분들께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들 위 번호로 도지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민코인 성공 투자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저 닥터비가 수익 어떻게 내고 있는 그런 민코인들이 또 많은 민코인들이 있는지 이런 거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 시켜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플레이 도지 진짜 대박의 민코인으로 우리가 24년 사고 칠 수 있습니다. 꼭 한 번 기회 잡고 여러분들도 대박의 민코인 성공 투자 꼭 한 번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지금 이더리움 관련해서의 스테이킹 지금 높은 BNB 바이낸스 체인보다 BNB보다 이더리움이 더 높은 관련해서 설명드렸고 프리세일 400만 앞두고 있으면서 대박의 민코인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준비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위 번호 도지 남겨주시면서 대박의 민코인 성공 투자 저 닥터비와 함께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코인 건강 진단해 드리는 닥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